자숙을 해라. 자숙이 뭐냐면 이 꼬라지가 더러워요. 이 시남자가. 아 정말이에요? 꼬라지가 더러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를 못 참고 내가 주먹질을 하든지 누구하고 싸우든지 하면은 내 인생에 낙점이 된단 말이야. 이름도 필요 없다. 생일도 필요 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천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같은 몸수. 은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백년에 한 번 나올 김포본점이 되겠습니다. 본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또 상차림 해두셨는데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예요? 아 이제 이쪽은 이제 바빠가지에다가 해놓은 거는 삼재풀이. 삼재풀이 할 때 이제 이렇게 오색체단을 해서 모든 거를 애군을 다 쓸어낸다는 옛날부터 내려온 전설 내려온 이 삼재풀이 이거 할 때 요걸 하는 거예요. 버전빨하고. 아 버전빨까지? 네네네. 저기 뭐 부름이나. 아 이쪽은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아직 사실은 이제 정월 열 나은 날이 돌아오진 않았는데 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뭐냐면 역병, 호명마마, 부설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열 나은 날은 오고밥을 먹고 아웃까지 나면 볶아다가 밤새 부름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름을 깨먹어야 열병, 역병, 호명, 마마 뭐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쳐내기 위해서 열나은 날 쓰는 호도, 땅콩, 밤, 대추를 준비를 했어요. 아 정월 열날 날이 네네. 양력으로 며칠이에요? 양력으로 2월 23일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그 안에 제가 영상을 빨리 하나 올려야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받으시라고. 그렇죠. 근데 또 삼재풀이 문의도 개별적으로 받고 있죠? 네네네. 네. 이분은 인생이 매일매일 삼재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씨 남자분이고요. 네. 2001년생이고 네. 2월 19일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젊은 친구잖아. 2001년생이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죠. 이분이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나이가 젊지만 내가 열정을 쏟기 위해서는 자기의 맡은 바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열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숙을 해라. 자숙이 뭐냐면 이 꼬라지가 더러워요. 이씨 남자가. 아 정말이에요? 꼬라지가 더러워. 왜? 건들면 가만히 있다면 어디서.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우 없이 사람을 가지고 뭐 나한테 명령을 한다든가 이유 없이 지랄 떨면 그 꼬라지를 못 봐. 열정이 좋아서 내가 모든 자체를 잘 치고 나갈 순 있는데 잘못 내가 그거를 참지를 못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몸을 조심해라. 어떤 동강. 내가 뛰다가 다리가 삐끗하든 허리가 삐끗하든 그거를 반드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허리나 다리 쪽을 조심해야 된다. 상당히 열정이 좋아. 열정이 좋고 이 사람은 외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맞아요. 좋은 깃발 나왔죠. 좋은 기지. 이 사람 운기가 좋아. 그래서 운이 좋아서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내가 상승하게 돼 있어. 이 사람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근데 작년에는 어때요? 운이 좋으면서 운이 나쁘지. 좋은 거랑 나쁜 거랑 같이 와요? 같이 왔지. 운이 좋고 내가 나라는 이름 석자에 이씨라는 이름 석자에 오히려 쓰면서도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시끄럽지 않았을까. 조금 시비와 시끄럽지 않았. 다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열정이 좋아서 달리는 힘이 상당히 좋아. 이 사람이. 근데 문제 자체는 이 꼬라지를 아무런 때 피면 안 돼. 이 꼬라지를 잘못 펴서 잘못 손을 갖다가 잘못 놀리고 주먹질을 잘못하면 내가 낙점을 찍게 돼 있어. 낙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사람은 착해. 착하긴 한데 반듯하긴 한데 조금 꼬라지가 들어와. 꼬라지가. 그러니까 이 꼬라지를 웬만하면 참고 한 발을 물르고 뒤로 물러라. 왜? 살인도 내가 1분만 1초만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거든. 그렇지. 근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를 못 참고 내가 주먹질을 하든지 누구하고 싸우든지 하면 내 인생에 낙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라. 네. 이 분이 2022년 23년 은 운기가 괜찮았어요. 네. 어떤 식으로 좋았던 걸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젊은 친구가 조금은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수준이지. 어떠한 좋은 일로 내가 변하는 수지. 근데 작년에는 내가 운이 좋으면서 나한테 또 안 좋은 게 같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안 좋은 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상황으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뭐냐면 나 혼자 안 좋아서 내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우회사람이 질타를 받게 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내가 잘나갈 때 잘나갈 때 좀 자숙을 하거라. 자숙을 해라.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여자를 조심해라. 왜요? 왜냐면 여자를 조심해야지 여자를 잘못 고르면 선택의 여지가 조금은 안 좋을 수가 있다. 왜 어떤 여자를 만날 것 같이 보이냐. 일단 다 얘기해주세요. 여자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 만난 여자 있어요? 비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여자하고는 길게 갈 수가 없다. 여자 선택을 잘못하면 이 사람 자체가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 왜요? 인생이 꼬이는데 뭐냐면 구설에 잘못하면 망신해 그런 게 든다는 얘기지. 근데 가는 길도 구설에 휘발리고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은 2024년에는 인간 조심하고 사고 쏘지 말고 다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라. 그래요. 일단 제가 좀 아는 내용도 많이 말씀은 하셨지만 앞으로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거든요. 그래요. 이분은 남 밑에 가서 원래 못 있어요. 남 밑에 못 있는 사람이야. 젊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인데도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열정을 갖고 달리는 백마에 속한 이런 젊은 친구다. 그런 기질이 있군요. 그렇지. 그런 기질이 있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2, 3년이 지나면 좋은 쪽으로 명성을 날리는 일이 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알고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여론도 확인하고 왔잖아요. 아 그래 모르죠. 신경님이 그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시련이 오면 잘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주춤해?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헤쳐나가야지 잘 못 헤쳐나가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잘못하면 이 사람은 인간으로 휘말려서 내 인생에 이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봐야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만 잘 지나가고 상방이 잘 지나가고 2024년 5년 잘 지나가면 운기가 대성을 뜰 수가 있다. 자기가 유명한 사람인 걸 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손이 먼저 나가요? 왜냐면 약간 꼴통이가 있거든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없이 명령적으로 사람을 대한다든가 일로와 전리와 한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 잡지는 그걸 못 참아. 못 참으면 주먹이 나가든가 싸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말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고소권이 걸리고 한다는 얘기지. 이 사람 분명히 작년에 운이 들면서 운이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내가 시비가 되든 사람하고 치고받고 몸싸움을 하든 해서 이 사람이 조금 시끄러웠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벌어진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당망이다. 왜 날까지 건드려. 한번 해봐.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한단 말이지. 꼼틀 된다고. 계속 갔다가 사람을 갈거대는데 어떻게 안하겠어. 그렇잖아. 그럼 본인은 떳떳해요? 그렇지. 떳떳하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지. 억울한 신정이에요? 억울하다는 거지. 사실은 내가 울분이 터져 죽겠는데 결국은 나를 넘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점사가 충분한 것 같고요. 네네. 이 분 지금 축구선수 손흥민 씨랑 싸워서 구설로 망신당한 이강인축구선수님. 전 모르겠어요. 축구선수는 잘 모르시죠? 축구선수도 모르고 텔레비전 안 보니까 몰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할게요. 네네. 이분이 사과를 하더라도 본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위에서 야 사과해라. 사과해라. 해도 그냥 억지짱으로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영감한 점사 감사합니다. 네. 네.